한 장을 빼나 시킵니다. 악마의 흑상 못 그럼 안다 클로스라인 클로스라인 난고나 극복 스냅구 어디가냐 스냅구 어디가냐 스냅구 왓즙 파랗 진짜 스냅구 어디가냐 코코코 스냅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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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외로 세이야보다 먼저 성우 생기는거 확정인 킬이 응 박민철씨 엇 맨이로 나오니 스냅구 발화 우리애가 사내경말은 잘해요 아빤 вел이 슈 스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엘리트 한 번 더 하자 형상 있어서 아주 쉽다 뭐 3대장 다 남았네 악형 발이 터락 아니 뭐 하냐고 엘리트 한 번 더 하자 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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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아르콘니 수비보다 좋은데 자꾸 까먹고 수비 써요 어후 뉴비 아니어도 그럼 괜찮 야 너도 진화, 전장 아니 진화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은데 부마치인데 주판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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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판다 주판다 부판다 주판다 템포 잡아줄 카드가 없네 그건.. 쓰레기 게임이기 때문에.. 이 캐릭터는 왜 맨날 포멜로 때리나요? 아 왜.. 쓰네코 어디갔는데.. 도둑질 템포 망했네 템포.. 템포가 안좋게 나오는 이유는 백이 안좋기 때문이다 도둑질 뭐야.. 방금 얻었는데.. 안 돼 화장.. 아.. 개백속이네 임마들 거북한 수빈 역할.. 귀여운.. 풍성.. E-OW 7-4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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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Q. 더블유 더블유 필리엄 상특이 아니라 증거로 특이 아닐까? 아... 배고프다... 몸박... 별로인데... 아닌가? 악형을 버리고 몸박으로 가야되나? 재물이 다 몇개 줘봐요 신멸타격 잠시병 매끄러운 돌 아 아 외로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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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와넿일일 있겠나 재물이나 줬음 좋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신화 강화를 해야겠지 기싸 이거 거든 전함 진화 강화 해야되고 무감 강화 해야되고 타락은 거의 안쓸 것 같네 이거 무감각이다 내가 타격을 어떻게 다 지웠는데 선거가 일주일 남았군요 가로님은 빨간 처리가 좋나요 파란 결함이 좋나요 뭣 여호 여호 오 예 에 많이 액혁써야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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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 우 아 으 으 아 배 배 과연 뭐랄까 하락 절힘 가져가면은 뭐 좋네 대갑 주게 주네 러브 러브 Thank you 고마워 내 색을 압축해줘서 아 아 아 악형 타락과 햄 어? 사대코? 악인가? 엘리트 많이 잡으면 되겠지? 불풍기 사회생 흐헤헤헤헤 죽었고 질바 흐흐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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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으흐 윙붙 엘덕 윙붙 윙붙 엘리트 작견나 이루가 엘리트 작품 엘리트 작품 이규준 이규준 이규준정도는 들고 엘리트를 잡아야 밸런스가 맞지 바란스 이규준정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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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규준의 어둠이... 봉... 강호할 거 있나? 아니? 너 그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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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할 거 같아 사신 위장 크림 너무 없잖아 뭐... 전장 강화 정도면 뭐... 나쁘지 않네 기사 나빠졌다 공기 다행히 양이 모릉이 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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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은 필요없고 필요한 무쇠카드가 없는데 선수 규준들고 엘리트 다잡았다 파툭류 주술사 안 나온거는 초 럭킨데 머리 작아졌다 파툭 참 참 참 민부취 백바리 참 참 참 참참참 호호호 내 바리 바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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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참호삼코 신난다 와이라는교 헬땡아 드루스작에도 내가 이겨 애쓴다 참참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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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소가 플러겼다 이거 잡소가 플래겠다 이거 으 으 으 으 풀피 900방어 주는 카드 3장 들어있다 알약이면 곤란 풀리는데 알약은 좀 별로인거 같네 밴드로 피 쏟았었다 카라가 결국 되지도 않았네 엄청나게 글쓰 으 으 으 2평법서 괜찮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